모두들 털하 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작가님만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답은 연연합니다 연연해요 누가 말 누가 그래 연연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연연한다는게 눈에 보이는 성적이라고 한다면 여러가지가 있겠죠 조회수 댓글수 별점 그리고 순위 그리고 수익 이슈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 여러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연한다는 말도 가만히 들어가보면 정말 광활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연연한다는 말을 저는 보통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면 그 문장을 쓴 다음 가만히 노려봐요 되게 노려보는 편이에요 보이는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방법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연연하고 있다는 뜻이죠 써요 나는 나는 지금 연연하고 있다 그리고 연연한다는 말을 엄청나게 봅니다 연연한다는 말이 뭘까 잠이 안와 그것 때문에 하루종일 그게 신경쓰여 완전히 초연연하는 거죠 그게 여기 오른쪽 끝에 있어요 그 다음 가끔씩 생각나 완전히 자유로운건 저쪽 끝에 있는거지 완전히 신경도 안써 이거는 이제 연연하지 않는거죠 그거는 저쪽 끝에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가끔씩 생각나 생각날 때 가슴이 좀 아파 신경쓰여 그게 이쪽 끝에 있어요 이 양쪽 끝 사이 어딘가겠죠 누군가는 작업할 때 자꾸 떠올라 하지만 잠을 못잘정도는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다음화 내용을 못자겠어 여러개의 단계가 있잖아요 즉 눈에 보이는 성적이 나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 어느정도에 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면 저는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연연하지 못한 나를 그냥 인정하는 편이에요 누가 그거에 대해 연연하겠어요 완전히 자유롭겠어 연연한다의 반대말은 초연한다죠 완전히 초연해지겠다는 마음 먹고 싶다 그건 저도 못해요 그럼 혼자 살아야지 뭐 안해야지 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편입니다 그게 없으면 막연한 목적을 위해서 막연한 노력을 하게 돼요 저는 일단 이렇게 했어요 정신 승리 전문가입니다 어디가서 어디가서 뭐 대학에서 뭐 전공했어 그러면 정신 승리를 전공했다고 말해도 괜찮은 만큼 합리화 잘하고 정신 승리 잘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누가 봐도 야 난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싶을 정도로 정신 승리를 잘해요 무슨 말이냐 카드값을 돌려막는 수준으로 리볼빙이라고 그러나 돌려막기 하듯이 정신적으로 여기에 몰리면 딴 걸로 맞고 딴 걸로 맞고 해가지고 전신 승리를 돌려막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순위가 한 수 떨어졌어 그러면 그래도 저 위에 있는 내보다 윗순위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별점이 높지 무슨 말이야 좋은 걸 자꾸 볼라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몰려 순위도 많이 떨어지고 뭐 댓글도 많이 없고 막 몰려 마지막에 제가 결국은 나를 굉장히 버티게 해줬던 것은 이 밸런스 게임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내 만화를 인생작으로 꼽는 극소수의 독자와 내 만화를 기억조차 못하는 엄청 많은 수의 소비자 둘 중에 뭐가 좋냐 이 밸런스 게임은 되게 어려운 밸런스 게임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순위가 떨어지고 수익이 떨어지면 답은 쉬워요 뭐냐 내 만화를 보기 위해서 와준 독자들이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이 냉혹한 신자유주의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과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내 만화를 봐주고 손가락이 너무 간질간질 해가지고 댓글을 써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보러 왔고 얻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화를 보고 있고 와닿는 게 있기 때문에 독자 댓글을 쓰고 있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보면서 미치겠다 미치겠다 이렇게 한 심리 하다 보니까 내 만화를 좋아해 주는 분들을 내가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나한테 이러고 있으면 어디 뭐 트위터 SNS 댓글란에서 내 만화 좋다고 해주는 분들을 내가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 그 사람들을 없는 셈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하니까 약간 내 만화 너무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료를 만날 때마다 야 너 만화 보고 있는 독자 무시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구요 뭔가를 주고 있는 거야 시장에서는 일단 독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한테든 무언가라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는 편이 내 정신에 좋더라구요 일단 눈에 보이는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방법 나는 연연한다 그리고 연연한다는 것에는 매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거기서 일상과 작업이 안 될 정도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좀 큰 거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초연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돌을 닦는 게 아닌데 그리고 내가 주고 있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너무 힘들다면 그건 모두 아니야 모두 아니면 분노 에너지 가지고 좀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유통기한은 짧지만 당장엔 큰 에너지를 내는 동기 중에 하나가 분노거든요 질투심과 분노 이거는 오래 쓰면 내가 망가지지만 순간적으로는 마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큰 에너지 원이긴 합니다 간간에 써도 괜찮고요 근데 이 모든 걸로 해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나의 어떤 정신 승리 전공이 파칭 빛을 바라면서 만화 아닌 곳에서 뭔가 뭘 찾죠 나는 그래도 걸음걸이가 예쁘잖아 이러면 거기까지 갔으면 이제 약간 이상한 거예요 거기까지 갔으면 이제 정신 승리에 끝까지 간 겁니다 원러크 님이 작년에 분노를 원동력 삼아서 달렸다가 너무 오래 쓰니까 부작용이 왔어요 오래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자동차의 니트로처럼 자동차 조금 쓰고 그 폐차시키는 길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독자들 보고 만족하고 봐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못하던 걸 하게 된 걸 발견하면 그거 가지고 꽤 오래 버텼어요 야 그래도 내가 이제 전신 컷 나오는 거 옛날보다는 좀 수월하게 그리는구나 야 내가 그래도 그 어려워하던 킬링신 대사 치는 거는 좀 감각이 좋아졌구나 야 내가 그래도 마스크는 이제 좀 이뻐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못하던 걸 하게 됐을 때 그게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되긴 했습니다 왜냐면 못하던 거 하는 경험을 하나씩 두 번씩 반복하다 보면 죽기 전에는 잘하게 되겠지 죽기 전에는 고수가 돼 있겠지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나 자신의 발전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보여지는 게 없어서 성취감이 없다 너무 너무 이해합니다 제가 명예여기 꽤 있거든요 근데 그 명예가 결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걸 머리만 알고 납득이 안 되면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가 올 이유가 없는데 그걸 갖고 싶어져요 그때부터 사람이 망가집니다 무언가를 해서 그 결과로 인정과 칭찬과 명예가 오는 것이 맞지 이걸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본능은 아 그건 아는데 본능은 당장 명예 당장 칭찬 좀 당장 인정 좀 이걸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결과로 따라오는 명예 인정 칭찬이 아니라 일단 그것부터 좀 얻고 보자는 식으로 뭔가가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때부터 연습할 시간을 조금 빼와서 이슈화를 만들려고 그러고 고민할 시간을 조금 빼와 가지고 뭔가 어그로를 끌려고 그러고 그때부터 사람이 앞뒤의 순서가 바뀌거든요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본인은 근데 몰라 본인은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결과로 따라올 거지 라고 머리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데 반대로 살고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어딘가에서 모짓말하고 어그로 끌고 일침 놓는 게 버릇되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많아요 무슨 게시판에서 모든 글에 댓글로 일침을 놓는 게 자기 일과인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영향력 존경 이거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니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존경심을 봐야 되는데 당장 존경심이 따라올 만한 걸 내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일단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일침을 엄청 쓰는 거야 한마디 하면 왠지 그런 사람이 된 거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앞뒤가 바뀌면 그때부터 망가집니다 어떤 명예와 인정과 칭찬에 대한 욕구는 너무너무 공감하고요 너무너무 공감해 나도 나도 그렇거든 나도 관종 왕이지 관종 킹이지 다 그렇지 뭐 아니 관종이 없으면 유튜브를 하고 있겠어 수정을 기르고 있겠어 웹툰을 그리고 있겠어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딱 박혀 있으면 좀 나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결과로 오는 것을 머리로만 하면 안 되고 아차 하는 순간 아차 하는 순간 앞뒤가 바뀝니다 저는 항상 그거예요 잘나고 누워가지고 나중에 중간 과정은 약간 생략해 중간 과정 내가 무슨 연습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작품을 잘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 이 과정은 그냥 생략해 압축하고 내가 뭘 해서 결과로 따라오는 어떤 명예에 대해서 막 상상해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채워 그리고 다음날로 되면 그 에너지 가지고 열심히 고민하는 거야 작품 잘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갑자기 바뀌면 당장 줍줍하게 돼요 그 영향력부터 줍줍해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